안녕하세요~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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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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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뱃밥을 준비했는데 오늘의 뱃밥을 구워주시기 뱃밥을 준비했어요! 고춧가루 Fiona 짜장 물 약 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은 오랜만에 편백찜 해서 먹으려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뭐야? 살아있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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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국수 끓여볼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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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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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집에 믹서기가 없어서 계속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번에 한번 사봤는데 오늘 이거 써서 요리 한번 해볼게요 백석이 날에는 기본 믹서 날 하나 있고 마른 재료 같은 거를 분쇄할 수 있는 분쇄용 칼 이렇게 두 가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는 기본 용기인데 250ml, 450ml이고 용기는 이렇게 뚜껑이 달렸는데 이렇게 주스를 마실 수 있는 텀블러 같이 나오게 돼요 고춧가루 무순 고춧가루 소금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겠죠? 소금 소금 고춧가루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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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추 바삭바삭 후추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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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진마늘 아이스크림 다진마늘 그렇다 넣어서 다진마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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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울토마토가 상태가 안좋은데 꽤 많이 남아가지고 이걸로 소스 한번 만들어볼게요 소스와 고소한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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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섹세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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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가루 소금 소금 수납 손질 삼겹삼 연말 양파 고추 오븐을 넣어줍니다 마늘 고춧가루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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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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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출근을 해야 돼서 유니폼 챙겨서 나가볼게요. 청 셔츠에 검은 바지 입고 외투 하나 걸치고 갔다 올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은 간단하게 파스타에 먹으려고 재료 몇 가지만 사왔고 그리고 이 택배 하나를 시켰는데 이거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. 제가 요즘에 샐러드를 자주 먹는데 야채 탈수기가 없어가지고 옛날에 자주에서 보고 왔었던 제품 한번 사봤어요. 여기 손잡이가 여기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들 때도 편할 것 같고 세척이나 분리도 조금 쉽다고 해서 한번 사왔습니다. 오늘 이거 바로 한번 써볼게요. 자세히 알아볼게요. 양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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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번에 냉동하고 남은 돼지고기 다 된게 있어서 이걸로 고깃비자 한번 만들어보려고 양념장 29g 양념장 조기 양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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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g 양념장을 양념장 된장찌개 참기름과 고소한 고추 참기름 소금 참기름 소금 참기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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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 밀가루 소금 소금 참기름 9분짜리 10분째 잠시 후 10분째 15분간 냉장고 10분째 친구, 고춧가루, 겉에 앙, 고춧가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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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. 화두 설탕 마늘 설탕 아름다운 설탕 소금 해물 설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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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된장 파스타 한번 해먹고 싶어가지고 에스피 조금 찾아봤어요 된장 1스푼이랑 우유 200ml 넣어줄게 간 봐보니까 조금 느끼한 것 같아서 페퍼런치노 3개 정도 부셔서 넣어줄게 지금 집에 감이 남은 게 있어가지고 밤으로 드레싱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지금 많이 물러서 드레싱 만들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아저씨 마젤도 넣은 것 같다 맥주 물 1개 액젤도入불과 헹굴을 넣어줄게 고춧가루 1개 참기름 2 매일 참기름 1개 참기름 2개 육수 고기 소금 소금 고기 소금 고기 소금 고기 고기 양파 라면을 빼주기 위해 잘 섞어줘야해. 뭐해? 복잡한 이벤트. 양파를ほど 부어서 아니다. 예술을 잘 섞어줘야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